장덕리 시골집에 핀 육화꽃 구경하세요. 여기가 바오세미농원이랍니다. 바오세미농원이 시골 우리집이구요. 육화꽃이 지금 한참 예쁘게 피었습니다. 동산 위로 올라가면은 로드베키아꽃이 몇천개가 심겨져 있는데 요게 특이합니다.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디기달리스서부터 바오세미농선에는 어 세미야 세미가 나를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. 세미야 엄마 10시에 난타수업하고 올게요. 부지런 떨구요. 철컥 인증사 찍으면서 요거 더덕을 씨앗을 뿌렸더니 요렇게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1분 영상 끝!